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도 코로나19 관련 예산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광진구가 201억 원의 긴급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소식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구가 코로나19 대비 긴급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섰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역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광진구청에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의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추경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광진구 의회는 25일 하루짜리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20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추가 긴급 추경 예산안의 33%인 66억 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됩니다. 긴급 추경 예산안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지역 상품권 발행 예산 4억 6천 5백만 원을 포함해 지역 전통시장 5곳과 건대 마세거리, 구의역 미가로 등 6개 특화거리에 소비 촉진 행사 지원 예산 1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최대 3천만 원 긴급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는 굽이 50만 원을 지원하는 직원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또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구민 400명에겐 코로나19 관련 예방, 방역활동 일자리를 제공하는 행복 일자리 사업도 추경안에 담겼습니다. 행복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그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데도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복 일자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난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걱정되는 상황. 광진구의 코로나19 긴급 추경 편성을 시작으로 중구와 도봉구 등 타자치구의 긴급 추경 예산 편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보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 잠수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